천안시는 직원들에게 폭언과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출연기관장을 직위해제 조치 했습니다. 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해 직위해제를 검토한 천안시는 그제 긴급이사회를 열고 해당 원장을 직위해제하고 시기획경제국장이 업무를 대행하도록 했습니다. 이 원장은 직원들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무시하는 발언을 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성희롱 발언은 사실과 다르고 일부 앞뒤 맥락이 편집된 채 보도돼 심각한 오해를 야기하고 있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.